고대 이스라엘 쪽에 어떤 범위 하나 있었는지 이삭죽기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밭에 여기도 보면 스리랑카도 보면 계속 빈곤화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인이 땅을 소유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내 땅이 없으면 나는 계속 포장봉밖에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땅이 없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삭을 주울 때 그때는 탈곡기이나 트랙터가 있었던 단위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낫으로 해서 이렇게 했겠죠. 이것을 갖고 가다가 그 논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죽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밭에 네 귀퉁이 사각 그 지대는 낫으로 이렇게 안 되잖아요. 낫은 라운드로 다시 사각이라며 그래서 그 사각 귀퉁이는 추수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들이 추수하고 나서 스스로 자기의 땅이 없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귀퉁이를 추수하고 떨어진 그 이삭을 죽게 해줘라. 정말 괜찮은 사회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내가 있는 돈 딱 내 땅을 딱 내주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내 수입에서 그런 귀퉁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돈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들고 가다가 떨어지는 돈들이 있어요. 내가 톨게이트를 가다가 500원 하고 남는 돈 내 지각을 보면 누구는 5만 원짜리 밑으로 누구는 1만 원짜리 밑으로 누구는 5천 원짜리 밑으로 그 돈 저는 그게 이삭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하고 그 이삭을 좀 이렇게 나눠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기회가 되신다면 언젠가는 한번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프리 쇼를 오래 봤어요. 만약에 오래 보신 분이 계시고 마음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포프리가 뭔 말인지는 알면 좋잖아요. 포프리는 4가지 술이라는 뜻이거든요. 포프리 못 하는 줄 알아요. 포프리 베란다 어제 베란다에서 알 두 알 먹은 거 포프리 근데 뭐 포프리가 예? 논지에 뭐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사료를 먹여서 키운 닭이 낳은 알 그 뜻 그리고 또 논 뭐예요? 항생제 넌 항생제 넌 항생제 넌 항생제 항생제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항생제 영어로 뭐예요? 엔티바이오틱 엔티 바이오틱스 바이오틱스 엔티바이오틱스 바이오스 바이오스 세균 바이오스 세균 세균에서 자유로워 포프리 에서 그거 이렇게 구운 훈제 다 알이 나왔는데 그 한 번은 사먹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포프리 쇼 보시고 어 뭐 내 삶에 도움이 됐다 만약 그러신다면 월드비전 한 번 정기후연 한 번 해보셨라 만약 이때까지 제 강연을 듣고 신뢰하셨고 때로는 웃으시고 때로는 우셨고 그렇다면 계란 한 번은 훈제 계란 시켜서 드셔보시고 월드비전 한 번 꼭 해보셔라 전 이때까지 포프리 쇼를 7년 하면서 단 한 번도 뭘 해보라고 잘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저한테 막 선물 많이 주셔요 시험을 하면 한 열 개씩 막 꽃 주시고 전 근데 그 논이나 마지기 이런 거나 어떤 거 재개발 상권 같은 거 그런 거 주실 거 아니면 그냥 감사하게 마음으로 받겠다 그렇지만 한 번은 월드비전 한 번 수원해 보시고 포프리 계단 한 번 잡사 보셔라 만약에 강의를 듣고 좋으셨다면 좋으셨다면 그러면은 그거 안 사드시면 안 좋은 거 강의가 안 좋았던 걸까요? 상처를 안 받을 텐데 하파사건이 왜 하파사건이 왜 하파사건이 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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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구름 뭐 보지 마라 어차피 없으면 안 봐야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네? 근데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요 근데 나도 그 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줄이 나를 휘감아서 힘든 내 삶 가운데서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 줄 나도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잡아야 되는 것에 여러 가지 하나가 있는데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제 양식 거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그 말대로 한 번 실험해 보셔요 그리고 사장님이 사실은 저하고 7년 사장님이 신생 사업을 한 열 매까지 했어요 계란말을 다 망했어요 투자 네 투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경영 레슨비를 냈어요 많이 냈죠 제가 그만 내도 된다고 했는데 엄청 냈어요 차라리 나한테 내라고 그랬는데 엄청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잘렸어요 7년 동안 저는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어제 차 타고 오면서 사장님 제가 안 잘린 이유가 뭡니까 7년 동안 네? 중간에 그렇게 본인 옆에 오른팔 왼팔이라고 했던 사람들 네? 사장님이 자르기도 하고 그분들이 나가시기도 하고 네? 숙청하기도 하고 네? 그 기관총으로 막 소시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제가 왜 안 잘린 겁니까?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7년이 지나서 이렇게 시리랑카에 같이 와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강연에서 한 내용을 사장님이 해보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산책을 한번 해보십시오 산책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산책하려면 자연이 좋죠 자연으로 가려면 차를 하나 살까요? 황당하죠 황당해요 황당하지만 아까 어디서 보시잖아요 식당에서 아침에 자꾸 월드비전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수님 이거 좋아요 자 봐봐요 나 이거 나 이거 사볼까요? 차이 없으시다 지금 월드비전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서 본 차 좋죠 좋죠 자 그러니 저러니 해도 사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장님 자꾸 해보십시오 엄청 많이 그래서 7년이 온 거죠 사장님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조금이라도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조금 더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가 생겼겠죠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제 강연이든 어떤 분들의 그것이든 그 말대로 한번 해보셔 해보셔라 지식의 자유행위가 되서는 안된다 지식의 자유행위는 생명의 탄생이 없다 약간의 들음의 즐거움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한번 시도해보셔라 그리고 두번째는 만약에 좋았다면 꼭 페이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저한테 페이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다면 이 포클 쇼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도 꼭 페이를 해야 돼요 이 강연을 듣고 좋았으면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딱 두 가지에요 이미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뭐 하시던 NGO나 종교단체나 어떤 기관과 계속 조용히 하셔도 되게 좋으신 일이고 그렇지 않고 난 좀 고민할까 그래 내가 이제 해볼까 라고 한다면 그 이삭을 우리만의 이삭을 월드비전은 얼마부터 할 수 있습니까 한 달에 만원인가요 2만원 3만원 어떻게 되나요 뭐 금액은 상관없는데 후원 종류에 한 아동과 연결돼서도 결혼하면 3만원 아 그 한 아동과 연결돼서도 결혼한다면 3만원 그러면 그러면 아 나이가 3만원 정도의 이삭이 나한테 생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영상에 엄청난 투자를 어떤 회사가 했으니 그 회사의 제품이 한 번 넣어 챙겼을 때 한 번 드셔보시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맛없으면 밥은 밥은 받아주나요 아니 먹었는데 하하하하하 미리 하셔 드시고 남은 거 드시고 남은 거 밥은 가능하구요 응 그렇죠 네 어쨌거나 우리가 엄마 없이 자랐거나 아빠가 없이 자랐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보호막을 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오다가 그 보호막에 감정되서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난 억울해요 난 쟤한테 폭력을 가하지 않았는데 왜 쟤가 내 주변에서 뒤졌는데 그게 왜 내 잘못이냐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우리는 억울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겠죠 일정 거리 넘어서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를 보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특정한 일정 거리 안으로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받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되게 외로워질 거예요 왜 그 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마음의 거리 안에 들어와야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뭐 동료가 되기도 하고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한데 다 그 거리 멀리에서 그럼 나도 나중에 생각해요 아 내 일정한 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으니까 나는 더 깊숙하게 더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싸이월드하고만 교류를 하고 진짜 월드하고는 교류를 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식사할 때 돈 넘어가지 안 했었는데 어떠냐 네 뭐 자녀들이 필요할 때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침에 네 네 자기가 베란다에 갇힌 걸 얘기하고 있나봐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어른이 베란다에 갇혔다 이렇게 말이에요 아 아 90kg 넘는 사람 둘 중에 아 아 피디님 아니네 아 나 아까 중간에 손가락길 했어 나한테 아 손가락 이렇게 해봐 피디님 피디님 아니라고 했어 나한테 아 아 저는 처음으로 데이터 분명을 안 해봤는데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딱 와서 아까는 사진 밖에 찍어주신 거 있잖아요 여기 사진들 별로 안 찍고 해봤는데 불편하네요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비전 후원자님들 여러분의 후원이 어떻게 현지 사업장에 쓰여지시는지 궁금하셨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친 도로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기 힘든 곳에 여러분의 후원금이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교육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좋은 교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제 더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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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